한 8시까지만 하겠습니다 8시까지만 8시까지만 하고 저도 녹화 몇 개 해야되서 마지막 테스트니까 리뷰 좀 남기고 벵가드 여기는 여긴 딱히 뭐랄까 숨을 수 있는 원펜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는 슬래지 보다는 벵가드가 훨씬 더 나은 두 대밖에 없네요 이렇게 가지 말고 밑에 쪽에서 쓰고 무기 재장전 빠른 걸로 바꿔야겠다 아무리 탄덤하고 스플래스 들어가도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와 3명이서 3명이서 타이탄 하나 잡겠다고 오시네 3명이서 타이탄 잡는다고 덜덜 아저씨 좀 내려가봐요 아저씨 좀 내려가봐요 재장전 조금만 더 빠랐으면 좋겠는데 맞고 가봐요 여기가 가요 아저씨 좀 내려가봐요 오히려타일이 다시 타이탄 적용한 적용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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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용세가 없어져서 암세하여 랩 밑에있나보네 빼자 왜 안 터져? 아 핵북팔이네 나이스 오우가 상냥먹은 것 같아 왠지 다구리 때리니? 슬드 아직 남아있죠 개꿀 아이씨 아이씨 하이 빼 빼 빼 빼 연막은 너무 쎄다 연막도 솔직히 살짝 쎄다 하명 남았네 아이씨 착 메키 아이고 맞았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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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잠깐 따라할걸 그냥 까비 까비 아깝소 디스트로이드 아닌가?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열심히 했는데. 리얼로다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진짜. 죽었으면 안 돼.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. 창. 창. 제발 이겨라. 잘 싸워요. 잘 싸워요. 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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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질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뭐야 타이탄 하나 자동이야 망했네 한 명이 잠순계 너무 크다 하면 아무것도 안해 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제발 죽었으면 안되는데 내가 망했네. 이걸 치네. 소름 돋는다. 리얼로다가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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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